세면대 상판 교체 작업입니다. 세면대가 떨어졌을 때, 대리세가 깨졌을 때, 상판 교체 작업을 진행합니다. 세면대, 천면대리세가 파손으로 인하여 교체 작업하였습니다. 언더볼 사용하였고, 보시면 대림, 대림세면대, 대림소독국지, 대림포보, 메이딩코리아, 코리아, 코리아. 좋은 거 봤어요. 요거는 천면대리석 느낌이 나는 인조대리석 LG 하이박스 피앙코 계열입니다. 깔끔하게 마무리, 물 나오는 거 테스트. 오, 좋아. 물도 좋아. 포법은 잘 듣고, 그러고, 쏙 나오고, 청소기 더 좋아요. 요즘은. 제일 중요한 노수 테스트. 짜잔! 노수 테스트, 이상노, 제일 좋은 노수 테스트. 퀴즈가 자전거 사고, 안 좋으니깐 정상. 철수합니다. 물 내려가서 더 좋아. 최고. 최고. 예쁘다. 미의 눈 릅 DPWI 멈출 수 mínhall수 테스트. 멈출 수 seis, 한글자막 by 한효정